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안중근이 왜 우리에게 유명하나요? 을사늑약의 원흉이었던 일본의 총리를 무려 4번이나 했고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간 이후에 조선의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그 사건 자체가 너무 큰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안중근은 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죽임으로 인해서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를 전세계에 알려놓은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윤봉길이 왜 유명한가요? 윤봉길은 실제로 상해 사변을 일으킨 일본이 상해를 점령하고 그 전쟁 승리 기념식 전승절 그리고 자신들 왕 생일과 겸해가지고 축하 파티하는데 수류탄을 수류탄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폭탄인데 물통 폭탄인지 도시락 폭탄인지는 정확하게 애매합니다만 근거가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임시정부를 중국의 국민당 장계석, 장제스가 인정하게 되면서 아니 수십만 중국군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구나 임시정부의 김구와 장제석이 손을 잡게 되면서 언젠가 중국 관내에 중국 국민당이 자리를 잡게 되면 무장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마 하는 약속이 나중에 1940년 충칭에서 지켜졌으니 그렇게 창설된 게 한국 광복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시정부의 운명을 바꾼 의거가 바로 윤봉길 의거니까 또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이봉창 의사도 유명하시고 여러 의열단원들도 계시고 노인단의 강욱이 의사도 있고 또 실제로 만주나 이쪽 연해주에서 많은 분들이 무장투쟁을 하셨지만 이게 참 역사라는 게 만약에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칼로 피습했는데 그때 이완용이 일본의 최고 외과의사 권위자가 와서 이완용을 간신히 살려낸단 말이죠. 대신 이완용은 1926년 죽을 때까지 폐에서 팩팩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이재명의 의거에 의해서 이완용이 죽었더라면 우리는 다 이재명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의열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인사를 죽였다라기보다도 부산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했던 박재혁 그리고 밀양경찰서 또 투척사건 최수봉 다 했죠. 그리고 조선총독부 김익상까지 벌써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할 경성피스톨와 김상옥은 이게 실제로 의열단원이기도 했고 또 임시정부 인사들과도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의열단 김상옥 그래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인정해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자 김상옥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린 시절을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철물점 사업을 합니다. 말에 발굽 편자를 만드는 사업을 해서 대박을 쳤고 말에 꼬리로 모자를 만드는 말총모자 만들어가지고 당시 더군다나 여러분 그 을미개혁으로 단발령 선포되고 상투를 잘라했던 조선인들이 그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많이 썼단 말이죠. 이 말총모자가 대박이 나면서 큰 돈을 봅니다. 직원이 50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는 과정 중에 당시 물산장려운동을 또 이끌어가기도 했던 게 김상옥인데 김상옥이 3.1운동이 일어나자 자신들 직원 50명과 함께 3.1운동에 가담합니다. 실제로 김상옥이 몸이 굉장히 건장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있었던 일본의 경관 더군다나 칼을 들고 있었던 일본의 경찰과 육박전을 벌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3.1운동 당시에 그 일제경찰의 잔혹성을 김상옥은 봅니다. 제가 3.1운동 당시 일제경찰의 잔혹성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막 기록들을 보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들고 있으면 칼로 그 왼팔을 내리쳐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오른팔로 이제 다시 대한독립 만세를 치면 어린... 아휴... 그러니까 그걸 김상옥이 본 거야. 분노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독립운동에 이한몸 투신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또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단체도 만들 수 있었겠죠. 혁신단도 만들고 또 독립운동 상황을 국내외에 알려야 되겠다. 임시정부 상황도 좀 알려야 되겠고 무장투쟁 상황도 알려야 되겠다. 혁신공부도 만들고 막 그렇죠. 그런데다가 민족 배반자들은 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라도의 서요 모모 씨라는 굉장히 유명한 친일 매국노가 있었단 말이죠. 가서 동지들과 함께 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김상옥도 국내에 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또 경찰서에 잡혀가서 약간 고문도 당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1운동 다음에인 1920년에 미국의 의원단들이 동양을 방문하다가 조선에 들려서 조선에 내안하면 조선의 총독이었던 당시 사이토 총독과 만나게 되니 이게 사이토를 죽일 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이구나. 그런데 이제 사이토와 미국 의원단이 만난다라고 하는데 일본 아이들이 불영선인이라고 하죠.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들을 미리 예비검속하는 과정 중에 김상옥의 동지들이 다 붙잡혔고 또 김상옥 집에서 이래저래서 총독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모의 작전 뭐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게 다 발견이 되면서 그런데 김상옥은 잡히지 않아요. 김상옥은 상해로 도망을 갑니다. 김상옥이 없는 상태에서도 국내에서는 김상옥에 대한 재판을 열렸는데 사로잡지도 못한 김상옥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상옥은 임시정부 가서도 김구와 조상 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사형 구형을 받은 김상옥이 상해에 있으면서도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또 독립운동 자금 만들어서 다시 상해로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임시정부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야 국내로 들어가서 진짜 조선 총독 한 번은 죽여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임시정부 단원이자 의열단원이었던 김상옥이 그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옥에게 맡깁니다. 실제로 임시정부도. 그래서 그 김상옥이 국내로 잠입합니다. 국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독립운동가가 국내로 들어오기 쉬웠겠습니까? 압록강 철교에서 경비병에 걸리니 그 경비병 사살하고 신우주 세무관에게 걸리니 또 총격전 전개하다가 끝내 김상옥은 서울까지 잠입합니다. 김상옥이 들어온 것 같다는 소문을 일본 경찰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옥의 어머니라 아니 그러니까 김상옥이 상해에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부터 김상옥의 가족들은 밀정에 의해서 낱낱이 그 일고수 일투족이 보고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김상옥의 어머니가 왠지 김상옥을 만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렸고 매부 집에 숨어있었던 김상옥이 일제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됩니다. 일본의 형사들이 20여 명의 경찰들을 이끌고 김상옥을 공격했는데 종로경찰서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유도사범 다무라가 이때 김상옥의 총에 맞아 죽고요. 우메다 경부란 친구도 총에 맞아 죽고요. 그리고 김상옥은 그 20여 명의 추격을 뚫고 남산를로 탈출합니다. 맨발로요. 얼마나 발이 시러웠을까. 동상 걸렸던 것 같아요. 남산을 넘어 금호동의 안장사란 절에 가서 스님으로부터 승복을 신발도 얻어 신었겠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잠입합니다. 이모 집에 숨었다가 또 다른 효재동의 동지 집에 숨어 있었는데 이 효재동으로 상해 임시영부에 편지를 전달해주던 또 다른 우리의 동지가 한 명 체포됐고 이 친구가 고문에 의해서 김상옥의 은신처를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옥을 잡기 위해서 일본 경찰 무려 400명의 효재동에 있는 김상옥의 은신처를 애워쌉니다. 김상옥도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벽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벽장문을 구리다 경부가 여는 순간 구리다 경부를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형사만 대체 몇 명을 죽입니까? 그리고 이게 일본 측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그렇지 이때 그 벽장에서 벽장의 벽을 두드러 깨가지고 탈출해서 옆집 지붕으로 그리고 지붕과 지붕을 타고 넘어가면서 400명의 추격을 받으면서 3시간 반 동안의 그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추격전을 전개했던 이 김상옥에 의해서 일본 경찰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로 많이 만들어져서 영화 암살에서는 하정우 분께서 김상옥 역을 하셨고 영화 밀정에서는 박희순 분이 아 박희순 분 정말 죽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집에 화장실에 갇히게 됩니다. 이 400여 명이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화장실 건물을 향해서 미친 듯이 총을 난사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 소리와 함께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아마 김상옥이 저걸로 자결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지만 일본 경찰은 두려워서 김상옥 있는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하고 정말 비겁하게 김상옥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화장실 문을 열게 합니다. 김상옥의 어머니께서 그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김상옥의 두 눈 부릅뜨고 죽어 있으니 어머니께서 오열하신 거죠. 가족들이 김상옥의 시신을 봤더니 몸속에 열 한 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에 의한 열 발의 총알이 몸에 박혀있는 상태에서도 항복을 하지 않고 저항하다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총알 한 발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머리에 방아쇠를 대고 당겼던 김상옥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상옥 의사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항상 의열 단원들도 그렇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도 그렇고 큰 거사 직전에 자신의 사진을 찍죠. 안중근 의사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김상옥 의사는 보면 손에 뒷짐을 쥐고 있습니다. 왜 뒷짐을 쥐고 있을까요? 두 손이 있음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손을 앞에 내세우기가 부끄러웠다라고 하면서 손을 등지로 뒷짐을 쥐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세수할 때조차 고개 숙이는 게 부끄러워서 꼿꼿이 산채로 세수를 해서 항상 세수할 때마다 바닥을 적시고 모든 옷이 물에 젖었던 신채호 선생님을 생각나게 하는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입니다. 김상옥 의사입니다.